노원구에 있는 공공조형물을 한눈에 보는 것! 공공미술관 아카이빙 웹사이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먼저 주소창에 공공미술관.kr을 입력하시면 노원구 공공미술관 아카이빙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 하단 카테고리에서 공공조형물 아카이브, 디지털 아카이브 AOO를 누르면 상계동, 중계동, 하계동, 월계동, 공등동에 있는 공공조형물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 2년간 직접 조사한 473점의 공공조형물 데이터를 동네별로 모았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또한 각 작품을 클릭하면 작가명, 재료, 작품 위치 등 조형물에 대한 세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중심의 위치 정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. 하단 카테고리에서 구글 지도, 구글 링크로 연결하기를 누르면 공공미술관의 구글 맵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. 팔로잉을 통해 나의 구글 계정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현재 위치에 맞춰서 노원구 공공조형물이 있는 253개 장소를 확인해보세요. 이 밖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형물로 소개하는 QR 해설사, 당연천 큐레이션 코스 안내, 기획자들의 연구 이야기 등 다양한 공공미술관의 활동을 살펴보세요. 지붕 없는 거대한 야외 미술관,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